스트라이크 월드컵 그냥 딱 행동나는대로 스트라이크시니까 스트라이크 월드컵 승률감을 준비를 해봤어요 형소농들의 제왕님 하... 너무 어려운데? 형소농들의... 형소농님보다는 그래도...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 배운 적이 많고 저도 어렸을때부터 많이 배웠던 분이라 항상 한 명이 포탈도 그렇고 헤리케인 대 페르나도 토레스 헤리케인? 스와레스 대 카림벤제마 벤제마 둘이 비슷한데 굳이 벤제마는... 음... 조금 더... 뭐... 훌륭 결정력은 당연히 두소수다 너무 좋고 좀 움직임적인 부분 좀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한 거를 벤제마 하면서 플레이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안정한데 이동 저는... 이동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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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아직까지 정말 잘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긴 시간동안 꾸준히 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점들은 저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13년 후에도 황희준 선수도 계속 뛰이셔야 이따 웬생산 차이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웨이너리 대 세르지오 아겐 저는 아겐 아겐 드록바 대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타반 대 전라탄 타반 박주영 대 대안 저는 박주영 대안을 예전에 되게 좋아한다고 한 것 같아요 네 대안을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부터 대안 영상을 많이 보고 골 넣는 영상도 많이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고정력이 좋은 선수라는 걸 너무 알았고 운전 앞에서 뭐 찬스가 나서 한 번 걸리면은 언제든지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많이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스트라이크로서 충분한 너무 좋은 기술들 너무 좋은 재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경기를 같이 뛰어봤으니까 어 경기를 뛰면서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황선홍 때 헤리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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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 아니야 벤제마 대 이동국 벤제마 대 이동국 벤제마 아게로 대 레반도크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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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바니 대 마독스키 다 케인 대 벤제마 케인 레반도크스키 가방 레반도프스키 케인 대 레반도프스키 저는 케인 제가 영상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게 케인 선수였으니까 케인이 지금이 아니고 그 전 때부터 계속 플레이를 보고 골 넣는 장비들을 많이 봤으니까 골을 운전 밖에서나 운전 안에서 정확한 포커스로 항상 골을 쉽게 쉽게 넣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찬스가 났을 때 슈팅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선수의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많이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도 많았고 저였으면 저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케인 대 손흥민 흥민 흥민이 흥민이 잘하죠 흥민이가 이제 지금 경기 못 나오고 있는데 다시 출전하게 된다면 충분히 작년보다 더 좋은 행동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친구로서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좀 더 쉽게 보고자 여러분들은